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유즈맵은 자유의 날개를 리메이크한 유즈맵이라고 해요. 아 이거를 저도 잘 모르는 걸 같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선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어제 냉장고 청소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켰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자 그럼 레이너는 레이너 그는 지금 파에돈 사막 행성의 모간관이다. 주점에서 TV를 보니 이런 방식에 혼란을 치고 있다. 지금은 파에돈 행성 사막에 있는 자취량 사형장을 세워 노동자를 받은 노동자들 주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자가 말했다. 사형장! 자취량 잔인한 놈들이 주민들의 지체를 만들고 있어. 날개 위점에서 침묵되었다. 레이너가 말했다. 빨리 가자! 너무 엉성하게 읽은 것 같은데? 아 정신이 없네요. 아이고 약을 안 먹었네. 잠깐만요. 이제 냉장고 새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10년간 사용한 정든 냉장고 교체 했으니 아이고 이제 요즘 냉장고는 10년 무상이더라고요? 짱 좋아? 아 아 너무 잘 처먹었나 봐 어 리메이크 버젤라고요. 기존이랑 다르다고 합니다 약간 센 것 같지 않나요? 아 잠깐만요 나이도 설정이 없어요 분명 더 어렵겠죠 뭐 업글돼있어 진짜 어려운가 본데 냉장고가 2시간 뒤에 설치하고 넣으라고 해서 장어 직판장 가서 장어 먹고 왔는데 왜 피가 많아 집에 갔다오니까 댕댕이가 청국장을 다 먹었더라구요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청국장을 골라서 먹다니 대단하냐 중가비님께? 구조물 상대야? 특이하네 구조물 상대인 이유가 있구만 그렇지 갑시다 아 이거는 아케이드에서 사용자 지정인가 그쪽으로 누르면 검색을 하시면 나오실 테고 저는 캠페인을 검색한 상태에서 내리다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구요 이게 8편이 보이길래 이게 많을 것 같아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확실하게 리메이크 된 것 같네요 너 사거리 되니? 어 그래 방어링 몇이죠? 얜 업글이 안 먹힌다 근데 상대 공급이 안 되어있으니까 랩 2만 들어오죠 병이 3방이네 44씩 들어가서 병이 3방이네 44씩 들어가서 다들 어디있지 나쁘지 않은데 아 죽었다 아 죽었다 됐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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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 바로 옆에서 저렇게 떠들다니 탱크 바로 옆에서 저렇게 떠들다니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어 이거 우리 편 아니야? 작전은 뭐지? 민간이네 병 형 으흠 이거는 이제 제작자가 제작하신 분이 새로 만든 스터린가 보네요 자 바로 구해주고요 어 얘는 왜 부회지정이 안되지? 어 됐죠? 어 아까 왜 안됐지? 레이더만 가지고요 어 큰일났다 좋아 오와 2방이네 그냥? 레이너 앞으로 가 레이너 되게 세다 그래 이정론 되야지 대작인데 2개 더 깨면 되죠? 화면이 깼죠 뭐 기본적으로 자리에다 2개를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어 저기 탱크 한대밖에 없겠지? 음? 야 되게 세다 달지도 않아 어? 탱크한테 맞아 또 좋아 여기 하나 안쪽에 하나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어 메뉴가 떠있는데? 크흐 화염팔맞고 죽을 것이다 우리 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러고서 연락이 안돼 어어 초상 프레임수 이렇게 있네 어우 회병 얼굴 왜 저래? 자 빨리 제압을 합시다 야아 어어 야 너무 많아 레이너 앞으로 가 뒤에 섰어 그렇지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자유나들게 얘네들 화염병 던지는 거 보고 꽤 놀랐는데 이런게 가능한지 몰라 얘는 클릭도 안되잖아요 심지어 그냥 응업만 할 줄 알았거든요 어 이렇게 때리는 거 보고 그게 근데 공격은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인간죽으로? 아 우리 애들인가 보다 하얀 애들 들어가 들어가 와우 해병이 시민보다 많아 여 막 가면은 막 지옥포탑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좋아요 사형장 어 사형장은 이게 사형장이구나 군수공장이네? 넌 너희 안 때릴 거야? 때려 아 이거 붙어다 때리는구나 약간 판정이 좀 다른가 보네 자 어찌되고 이렇게 1편이 클리어가 됐습니다 스토리 같은 건 다 똑같네요 대사도 많이 달라요? 도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어어 자 이렇게 끝났는데 어 이게 나오네요 이 화면이 나오네요 자 뭐 됐고 이제 어 하나 놓치고 어 끝났네요 다음 거 이어서 가죠 포크로 폰기 타고 관리